자 기존에 미니하우스 있던 곳에 기자재 치우구요. 저쪽으로 우선은 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치운 곳에는 이렇게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. 저와 맨 끝에서 여기까지 잔디로 물들어 있을 것이구요. 다양한 조경수 과실수 샘플로 식재가 될 예정입니다. 기대해 주시구요. 이제 막바지 정리 이번주 하고 다음주 정리를 하고 3월 달부터 식재 준비에 이제 들어갑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